자 게임 갈게요 윗진영 니달리 정글로 갑니다 상대방은 세주아니 아 우리 세주아니 정글 오랜만에 세주아니 한번 갑시다 니달리 대 세주아니 근데 케일이 서프신거 같긴 한데 케일이 지금 순간이동 들고 있는데 텔퍼 들고 있는데 일단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죠 뭐 자 인베 가는데 애들 보이지가 않아 나이스 막타 안치고 그냥 그냥 했죠 오케이 일단 일단은 기무조끼 1딜 먹고 시작 천둥까지 터졌네 와 씨 그 짧은 시간에 천둥을 터트렸네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런가 아 한타 가기전에 근데 기울꺼야 아마 끄졌어요 쓰레쉬 이거 칠 뻔했다 쓰레쉬 아구 칠 뻔했다 내가 터뜨렸어 내가 3렙이 좀 빠르죠? 케일이 미드구나 좋아 대놓고 당하겠네 이거 아유 죽었네 아까비 아우 최대 사거리라가지고 안맞았네 쓰읍 아까비 쟤 집갔네 저기에서 대놓고 그럼 이건 내껀데 오우 좋아 바타 카타리나가 서폿인가보네 카타 서폿 굉장히 이색적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형계 이득 허헤헤헤헤 처형계 이득 어 어그로 한번 일로 끌려야되는데 어그로가 바로 내한테로 바로 오버리네 일단 처형은 이득 그리고 잡고 죽었어요 킬 내가 먹었어 111 최형이면 상단에 돈 아예 안가지 핵이득이지 오 야하 리쉿 야 이겼다 개이득 와우 잘하는데 우리팀 좋은데요 깔끔한데 좋아좋아 1대5 추천해야지 당연히 음 리신 온다 나도 가야겠다 아 뭐야 리신 육넵이네 와 오자마자 킬 나이스 나 더 없냐 아 뭐야 우리 오래부 다시 왔네 음 음 일단 집갑시다 뭐 없죠 일단 이쪽 시야가 다 먹혀있네 쇠조안이 뭐하는지 모르겠네 보이지가 않아 쇠조안이 뭐하냐 대체 어 내가 육넵질 한번 따야되는데 어 어 여깄네 나이스 아우씨 이게 안맞네 나이스아아아아아 깔끔하다아 어 리신 좋아아 자 일부러 그 무적이라가지고 케일 무적이라가지고 바로 쎄지 먼저 쳤지 리신 집 갔다와서 블루 주면 되겠네 좋아좋아좋아 쓰레쉬가 잘 끌었지 나 플래시도 쓸 생각이었는데 쓰레쉬 한번 믿어봤다 결국 됐네 미드리신 빤스 빤스를 왜 갈아입고와 아 더러워 좋아아 일단은 이거 뽑자 빤스 팀을 믿어야 좋아요 맞아 팀을 믿어야 돼 나 언제나 팀을 믿는다 진짜 던지는 애들 아니면은 와 1대 11이야 1킬 누구냐 케일이었네 와 1대 11 오졌네 음 정글은 아무도 믿어선 안됨 굉장히 명언이다 믿으면 안된다 진짜 어 바텀에서 이득 보고 와 나이스 이러면은 믿음없고 어 자 카타 에그 케일도 없어 밀자 시어스 개이득이죠 어 뭐야 왔네 개소내네 이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은 리신이 조금 손해잖아 이럴때는 가정가야돼 어 어 어 어 빼이 가이드 자 상대 정글만 끊어줘도 돼요 어 세조안 입장에서 굉장히 좀 멘붕 오지 자 나라면 던졌다 뭘 던져 이거가지고 와 당구각을 보네 야 당구각을 보고 저는 뒤쪽 바로 노려주고요 깔끔하게 어 덫 깔아주면서 천천히 야 천천히 야 마무리 야 킬 뭐 쓸어 담았네 야 리신 야 리신 괜찮은데 저기서 당구각을 보네 아 리신 당구각 오졌고 자 여기에다 덫을 까는 이유가 있죠 어 뭐 없냐 여기 뭐 밑에 뭐 없냐 없네 아 아 아 아 아니네 깝이 어 이거 있다 아 아 아 진짜 정글러 입장에서 진짜 짜증납니다 아 아 정글러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저게 근데 어떡하냐 이겨야지 나도 칠킬이네 미신이 잘하니까 좋네 게임 편하다 역시 미드라이너가 잘하면은 정글이 진짜 편합니다 그냥 뭐 킬을 딴다 뭐 이런거 이렇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돌아다녀주고 음 리블 같이 먹어주니까 이거 3,000원 필요없죠 이거 쉽게 가야겠네 어차피 한바퀴 떠더라도 애매하겠네 오케이 2600원 12분에 2대 11 2대 16 와 개어졌다 이러면 진짜 그냥 미드만 계속 파면돼 야 상대 안오는데 쏘렌인가 이거 포기야 포기 바텀도 잘하고 탑도 잘하고 미드도 잘하고 정글도 잘하고 그냥 뭐 다 잘하는데 답이 없네 상대방 입장에서 아흐 쓰레시 리신 어딨냐 가자 리신아 아 어이 돈을 마무리 창 창은 무조건 마무리 창 크으 깔끔하지 이 맛에 니달리아지 어 이 맛에 니달리에 자 또 무빙 치겠지 백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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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이런식으로 어 뭐야 아아 아깝이 쓰읍 백무빙 예상하고 살짝 뒤쪽으로 창을 날리면서 이제 어 잡는 약간 그런그림인데 일단 못잡았네 안 맞네 그냥 미네 이걸 그냥 민다고? 상대보고 안하네 상대보기 포기했어요 12분만에 상대 끝나게 만들어 14분인데 지금 상대 포기했어 이런 경기가 진짜 개꿀재미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로 너무 원사이드 하긴 하다 재미없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재미없겠다 그냥 다 부수자 애들 안한다 빨리 끝내자 어 이건 15분안에 끝내주는게 예의죠 야 이러면 점수 많이 안줄거 같은데 근데 블루카정간다 대웃기네 끝났네요 아 너무 깔끔하다 이걸 또 막네 얘는 이걸 또 막으로 뭐로 오냐 게임 길어지게 가만있지 가만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마무리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시 지났네요 촌촌 한 번씩 갑시다 아아 아아